물면 하는데요? 개구맛 잘 개구맛 잡았나? 개구맛정 세 사랑 elephant 섹 Than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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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안녕. 제가 개구 많이 쏘면 개구 조심해야 돼요. 한 번씩 제가 마이클 끌 때도 있어가지고 소통하느라. 나 혹시 폭 좀 얘기해 주시고. 개구 적어. 개구 적어. 타임. 7시, 7시, 7시 와, 잠깐 방위권 들어오네 저 중 한 번 갈게요 어, 오케이, 좋아 오케이 스페셜 포 형이 잘 된다 형 있잖아, 앵글 뒤 응? 저쪽에 스나 또 있나? 종 잡아 여러분 나이스 빼주면 돼 아, 체크 많이 해 중대 사이즈 보고 제가 뺄게요 아, 오케이, 오케이 기계도 안아있다 어? 중계 얼른다, 중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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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계다, 중계다 기응피, 기응피일 기응피일이야, 패스 5힌 대거 중계 기응피일 기응피일 중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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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중 beş 중 나갔다, 나갔다, 나갔다 중계 건디야, 건디하나, 건디하나 건디 잡았고, 사기 잡아요 적봉하나 적봉하나 적봉 잡았고 응 바로 사려돼 바로 사려돼 폭 봐주고 중목소리 피일피일피일 아군이 승리하겠습니다 충일님 SG님 안녕하세요 소리가 들리냐고요? 유튜브 소리요 중목소리 두 개 내려 놓고 조심 방 한 번 가자 그냥 방까지 해 우리 제가 총 잡아봐 딥퀸 퍽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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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깠어요? 깠어 깠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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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져 갑니다 그라믄 아 혹시 퍽퍽퍽 간다 휽퍽퍽퍽퍽퍽퍽퍽퍽 적백 킬 마법도 반 히웅도 다리반 히웅도 다리반 히웅도 다리반 히웅도 다리반 얘 모르는 아 아 좋아 좋아 네 저 안들렸어요 중소리때문에 네 저 안들렸어요 안들렸는데요 등 연막이 아팟 이거 중자국해서 많이하는데 내려면 조심해야 된다 항상 누가 얘기 안해도 개고나오는건 기기팀이 봐야되는거고 중 내려놓은건 중팀이 무조건 왼쪽 쓰나? 와 다 스프레이 부서 내려온거 조심 이거 차라리 왼쪽 점프하면 돌겟들이 계단까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되요. 연막치고 다시 반가도 되요 다시 돌려도 되요. 패스 아 가도 되겠네 자 백빙 두개. 중흥 따라오는거 조심 자리 센재 점장님 설해봐요. 나 믿고 설해봐요. 믿고 설해봐요. 설해봐요 그냥 설해봐요. 늦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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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씨 안 늦었어요? 승리하셨습니다. 아니. 눌렸는데 계단소리가 자꾸 믿고 설해보라는데 설해봐요. 저 다 알고있죠. 듣고있는데 좋은 왔다는 소리 들었는데 제가 봐주고 있잖아요 늦었어요. 늦으면 설 못하니깐 방금 믿음이 조금 없었다. 그죠? 방금 믿음이 조금 없었다. 그죠? 나 오빵도 네 동호 양가 동호 양가 동호 양가 동호 양가 천천히 연막 하나 끊었어 응 응 맞춰나요? 이거 주목 돌격도 올릴 때 있죠? 패스할 거면 연막 하나씩 까는대요. 그럼 어차피 돌격은 못 쏘기 때문에 내려놓은거 조심 이번 아니면 방 가도 될 것 같은데? 옥방 팀 나 방팽 쭉쭉 나 방팽 하나 있어 보고 방이 나갔다 뭐야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해야겠다 천천히 해야겠어요 나이스 11시 하나 있고 11시 있고 9시 있고 7시 7시 9시 9시 11시 2부 못 캤다 10시 15시 12시 21 빅 law 40 10 11 20 10 8 12 13 12 13 13 13 9 izi 14 15 14 14 15 16 반샷! 티웅 반! 아이고 까비... 폭 말고 총을 쏠거야 왜? 방임에서 그냥 나왔나? 가운데 폭 계단 있었어요 하나 우리 줌 많이 없는거 늦으셧고 내려올수도 있다 리미티드 형님 안녕하세요 오른쪽... 양밀... 낚싯밭 하나 양많이 주먹 하나 중졸교 좀 당겨 볼래요? 중계단위에까지만 계단위에까지만 폭폭 뒤에 폭폭 폭폭 어? 너 패스하지 말고요 계단까지만 반샷이다 마법 반이다 중옥은 없고 적배는 모르고 ㄷ은 없어 적배 쪽으로 네 이거 영원은 그냥 나랑 패스해야 될 것 같은데 저쪽은 누구? 어? 빵이 빵이 크게 강계 내려가서 2계단 내려가서 반샷 반샷 피방언니 반 중 나비형 안녕하세요 이거 공격 만약에 이길거면 저기 포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처럼 한 번에 어... 성길 싸움이라서 저 빙 이거 자고 좀 빼요 응 좀 내려는 거 조심 자고 좀 빼요 나 이거 좀 틈 좀 빼야돼 어 틈 좀 빼자 중옥이 확실히 좀 쉽긴 해요 템으로 밀면 돼가지고 템으로 밀면 돼가지고 됐다 템 뺀 좀 너무 왼쪽에서나 있고 그대로 양많이 오케이 이거 올 칠거 아니면 우리 아... 중계 별로 없구나 너 땜? 오케이 빵같아요 빵같아요 중계발 중계발 영원해? 오케이 우리 돌격포트 갖고 중접팩 하자 그러면 중접팩하고 바위 까고 하자 바위... 발소리 주지 마시고 기계를 내면 그대로 계시고 우리 올릴게 바위... 바위 안 찔렀어요? 아니 어디다 니가 그냥 간다니까 왜 깠어? 안다니까 왜 깠어 나오고 들어간다 나이스 위치 몰라 당신만 아루 왔다 아루 없어요 R 없어요 아... 형 R 없었어요? 엠포? 고맙습니다. 이제 아래 없었어. 공에서 그만 쓰니까 우리 좋아. DP? 이거 괴물님이 감기 빡세다 포까도 뒤끝아가지고 쏘면 될 것 같은데? 아홉시야 나 머릿속에 잃고 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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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올라가지 마. 노노노노노멈. 멈춰. 이들뻤스 이들뻤스니까 천천히 천천히.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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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요. 이거 이제 방 가면 돼 그냥. 방 작업 치고 다 가면 되잖아요. 저 빼고 다 그냥 방 가신기 다 할게. 빼 좀 붙어져요. 엄마 왜 낫게 그래? 내가 갈게. 빙 하나 나오시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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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. 못 들어왔다. 빙. 빙 먹어도 좀 디벼 줘야 돼. 어. 폭 메워야죠. 또 덧 mercy 조심, 아 됐어. 우리 반복 열심히 У원아. 아니 폭 implic을 때문에 쪘어야 하니까. 봤어요? 네. 저 하루. 왜 폭발봐요. 평균 이제 주 6일 방송합니다. 월요일 평균적으로 휴방하는 날 빼고. 나머지 날 다 방송이요. 저녁 시간때. 새ęp찾. Renault 쏘 Haupt. 나이스 유리하다 유리하다 저 형은 근데 왠지 팀원한테 왠지 얘기 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 중옥패스하고 옥가서 마무리합시다 옥 싸웠다 나이스 우리 중옥패스 연막 까고 다 해줘요 같이 우리 중옥패스하면 팀수형 천천히 올라와요 패스하고 천천히 올라와요 가면 돼 가면 돼 그냥 폭폭 용 따라오는거 조심하시고 자리잡아요 적통이 앞에 있지말고 용어네 바로 설부터 봐 양미빡 잊지마시고 빼요 형님 폭폭폭폭폭폭 아 나 깻잎형한테 얘기하는 사이에 항상 얘기했잖아 폭폭 자리를 잡아야되요 자리를 아미박스 있는거 아니에요 힘온다 이거 미는거죠 지금 스나페이 스나페이 교훈법만 잡아줘요 설때 설때 아오 아 아까웠다 이거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